예 안녕하세요 골프 닥터 남서부 입니다 예 아 10만 돌파하고 오늘 첫 영상 이에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바빠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할까 해요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노턴스윙을 좋아하고 특히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안되는 분들이 잘되서 다들 좋아하는 모습들이 상상되는데 정말 앞으로 행복한 골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3번 헤드 헤드로 공을 친다 그랬잖아요 이 헤드를 빨리 돌리는 에 연습도구를 하나 소개할까 싶어요 자 우리 헤드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수건으로 많이 수건 수건으로 오른팔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바라고 수건이 뭐니 탁 털 때 수건을 털 때 왜 팔이 뻗어지지 않으셔 팔이 뻗어질 때 쭉 이렇게 뻗어지는 느낌으로 가서 이게 빨리 등에 도착해서 내가 피니스 하는 이런 느낌을 앞에 이렇게 비거리 로프 라고 스피드도 내고 앞에 볼이 달려 갖고 제가 시선에 이렇게 볼이 보이니까 참 좋더라 헤드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스피드를 내보는 거에요 그립도 이렇게 그림 모양처럼 이렇게 잡기 좋도록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걸로 보기 우리가 했던 못감고 있잖아요 최대한 몸을 감아 두고 못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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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에 이럴때 왼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그 자리에 감아 두세요 어떤 분들은 스피드가 좀 늦고 구질이 안좋은 분들은 몸이 가고 체가 오고 몸이 가고 체가 오고 몸으로 봐봐요 몸으로 제가 지금 이러면은 몸으로 몸이 가니까 이 체가 올라왔어요 몸이 가니까 체가 도착했어요 이러면요 사실 공이 어디로 갈지 와이파이 구질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어깨선이 방향이라 했잖아 이 3번이 체가 이 체 라 생각하는 거에요 공이 헤드가 내 몸이 돌기 전에 빨리 못감고 못감고 이 어깨가 왼 어깨가 열리기 전에 목감고 못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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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내 몸이 가만히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내 몸은 가만히 있으면은 허리도 45도 오픈되고 무릎도 들어가고 어깨도 오른쪽 어깨점도 남겨두고 이 동작이 다 만들어지는 거에요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에요 다 만들어진 거에요 또 이게 좋은게 다른 동작이 없어요 이 어깨선을 유지모에서 다운되면은 여기 못갑니다 목적으로 못가요 이 끈이 예 그래서 이 어깨선이 평행하게 땡겨올 수 있도록 이렇게 땡겨올 수 있도록 이렇게 땡겨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3번 공을 헤드라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돌려보는 거에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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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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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도 늘고 계도도 만들고 팡 돌아가고 피니쉬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공을 훔쳐 볼게요 자 방금 로프 비거리 로프를 쓰는 것처럼 못감고 목으로 오는 거에요 못감고 만세 가슴 앞으로 만세 못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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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못감고 오우 가만히 몸은 가만히 있고 아까처럼 가만히 있고 못감고 예 못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에요 예 못감고 못감고 예 못감고 자 지금 헤드 무게를 충분히 느껴요 이렇게 못감고 이렇게 가만히 그 다음 땡겨와서 피니쉬 하고 이렇게 예 자 이러면 어깨가 쳐질 일이 없어서 좋아요 어깨가 쳐지면은 쳐지면은 목쪽으로 못가잖아요 예 일단 쳐지면 어제도 제가 필드레슨을 하는데 이 어깨가 상당히 많이 이 어깨는 왜 쳐져요? 공을 너무 주시하는거에요 공을 너무 반듯하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깨가 쳐져서 올라가요 아마 이러면은 이게 지면하고 평행하게 앉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을 때 문제가 된다고 올려놓을 때 예 그래서 지면과 항상 평행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쪽으로 목쪽으로 자고 지면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등하고 왼쪽 힙이 좀 목표를 보도록 우리 노턴 하니까 어떤 분 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헤드가 가고 우리가 손이 체를 잡은게 손이잖아 그죠? 예 손이 가면은 보세요 손이 가면은 예 손이 가면은 어깨가고 허리가고 무릎 오고 이렇게 땡겨 와야 된다 그죠? 탁 풀면 어때요? 가슴 앞에 오잖아 그죠? 가만히 있으면 목표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최대한 스피드를 내보내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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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 꼭 깜고 이렇게 스피드 그 다음에 음 초지 최대한 못감고 아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예 시선은 따라가도 괜찮아요 예 가만히 못검고 아 내 몸이 가만히 있고 누가 이 헤드를 빨리 돌리나 못돌리나 예 그럼 당연히 헤드 스피드 쓰겠죠 가만히 쓰면은 헤드 스피드가 늦어도 헤드가 빨리 빠져나가면은 거리가 나는 거에요 몸이 돌기 전에 만세 만세 탕 치면은 이쪽도 몸이 돌기 전에 이렇게 빨리 막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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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를 가장 빠르게 낼 수 있는 것은 이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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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이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대부분 어때요 이쪽 원이 작고 이쪽 원이 작고 몸이 좀 안 땡겨 오고 이쪽은 작고 예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제가 오픈 되는 거야 그거를 충분하게 이 헤드가 몸이 가기 전에 목적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에 화면은 보세요 이렇게 땡겨 왔잖아요 땡겨 왔는 여기서 왜 늦게 땡겨 왔는 왼쪽 깨만 놓으면은 이게 정면에 오는 거에요 정면 오고 가만히 쓰면 이 점을 가만히 쓰면은 헤드가 이렇게 목표로 빠지는 거에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돌고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는 사람은 헤드가 늦기 때문에 슬라이스 나는게 손이 빠르고 자 보세요 손이 빠르고 헤드가 늦으니까 오픈돼서 슬라이드 그거를 조금만 신경쓰면은 그립에 힘을 빼고 헤드를 먼저 뒤에서 아까 그 로프 처럼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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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뒤에서 이렇게 결국 뭐야 팔의 스피드가 헤드 스피드다 선수들 팔의 스피드 보면 상당히 빨라야 그래서 몸의 스피드가 아니고 팔의 스피드가 헤드 스피드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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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스피드를 좀 더 내면은 목을 빨리고 목을 빨리고 이 몸을 감아두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제어를 하세요 무릎은 들어가도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내 몸을 제어하면은 이 우측 어깨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는 방향이다 한번 설정되는 이거는 탄도고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 흐트리면 안되잖아 여기에 사격을 우리가 이렇게 조준하는데 어깨선으로 이렇게 조준하는데 잘 조준하고 당길 때는 여기 보고 당겨요 딱 이렇게 헤드가 여기 있어요 헤드가 이 어깨선에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지 않아 헤드가 어깨선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헤드가 스피드있게 목쪽으로 이렇게 목쪽으로 네 그래서 내 몸은 체중이동 이런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헤드가 가는 쪽으로 체중이동이 됩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해보면요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헤드가 가는 쪽으로 체중이 이동돼요 너무 체중이동에 신경 안쓸 때입니다 백스윙할 때 조금 이렇게 오른발 쪽으로 한 6대4 이렇게 체중이 같잖아 그죠? 탁 치면은 또 체중이 와요 헤드가 오면은 또 헤드를 이래 보내면은 체중이 당연히 좌측이 좀 갑니다 다 옮겨지는게 아니고 헤드 가는만큼 가는만큼 옮겨져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져서 피니스 할 때는 거의 95 대 5 5 정도 체중이 다 이렇게 옮겨지게 돼 있어요 헤드 따라서 그러니까 체중이동에 대해서 너무 신경써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헤드를 빨리 돌릴까 못 돌릴까 목적으로 이렇게 두시자 목적으로 아 좋아요 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헤드를 헤드 스피드가 나려면은 목적으로 다녀야 된다 헤드 스피드가 나려면은 목적으로 다녀야 된다 헤드 스피드가 나려면은 목적으로 다녀야 된다 처음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관절을 좀 이렇게 구부려요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헤드 따라 갈 만큼 가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고 제가 가만히 쓰라는 것은 가슴이 가슴 가슴 가슴을 가만히 두시라고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목쪽으로 목쪽으로 가서 이렇게 비거리 로프 어때요 제가 보니까 딱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목쪽으로 보세요 목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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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스피드 좀 내보세요 팔에 스피드를 내고 빵 팔에 스피드를 내도 왼쪽 가슴이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도록 팔에 스피드를 빵 내도 팔에 스피드를 빵 내도 왼쪽 가슴이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도록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팔하고 차가 쭉 뻗어지는 느낌 팔이 쭉 뻗어지는 느낌 팔이 쭉 뻗어지는 느낌 충분히 차가 이렇게 도착하고 3분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니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헤드를 빨리 돌려라 이 헤드 이 헤드 결국은 뭐 헤드를 누가 빨리 돌리나 못 돌리나 우리 페웨이가 좁고 위험한 티샷 있죠 아주 좁아 보이고 이런 위험한데 그런데는요 사실 이 업계선 조금 더 흐트리면 안됩니다 눈만 돌아가도 좀 위험해요 눈만 돌아가도 한번 설정하면은 여기서 헤드만 빨리 헤드만 빨리 돌리는거 헤드만 이렇게 헤드만 뭘로요? 팔로 팔로 그래서 스피드가 안나는 분 대부분 팔을 만져보면 딱딱해요 팔 그거를 좀 부드럽게 힘을 좀 빼시라고 힘을 빼는 방법은 관절을 이용하세요 구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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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피드를 좀 내보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은 헤드를 빨리 돌려라 헤드를 뭘로요? 팔로 팔로 노트는 가만히 있는거에요 가만히 있고 이 헤드만 빨리 돌리면은 스피드가 난다니 헤드 헤드 공앞에 서면은 공앞에 서면은 이 헤드를 빨리 돌릴 생각만 하시라고 공앞에 서면은 헤드만 헤드만 이렇게 몸이 나가지 말고 힘쓰지 말고 헤드만 결국은 구부렸던 파를 펴면 펴면은 스피드가 나는거에요 펼 때 스피드가 나는거에요 펼 때 이렇게 끌고 오면 스피드를 못 냅니다 팔을 펼 때 스피드가 나는거에요 그 대신 정면을 보고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아셨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